여러분 검색하시느냐 고생 많았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약간 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. 몸을 쓰거나 그럴 때. 제가 봤을 때 제일 유리한데요. 어떻게 할까요? 우리 형이 되게 좋아합니다. 형이 어리... 저희 팀에서 고생의 담당 접니다. 큰일 났다. 체력이 좋다기 때문에. 여러분 이 좌측에 보이는 곳이 지금 경포호입니다. 경포호요? 바다가 아닌 거죠? 바다 아니에요? 호수죠. 아 진짜? 좀만 우리가 지금 한 500m도 안 움직였잖아요. 거기에는 경포대 바다가 있고 여기 또 호수 경포호.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? 네? 바다랑 연결되어 있어요? 그렇죠 그렇죠. 거의 만나지 않을까요? 오오. 이게 민물과 바닷물이 좀 만나는. 자 이런 느낌으로는 처음이에요. 그렇죠? 저희가 약간 그 단체 팀은 있었는데 둘 둘 둘 팀으로. 연인끼리 좀 덜다 이런 거 있는데. 연인끼리 덜다 이런 거니까. 다윤이 흘러야죠 해변에. 너무 좋아 보지 않아요? 좋지. 좋겠다. 연인들이 많이 오네 겨울바다처럼. 너무 부럽잖아요? 1박 2일에서도 그 멘트 하지 않았어? 진짜 부럽지 않아요? 몇 년째 듣는 거 같은데. 나는 그래도. 우리 성인이 형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는 좀 순수한 남자한테 잘 순수한 남자한테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죠. 국민이 형. 국민이 형. 아니요. 약간 진정성 있는 순정파 이런. 나쁜 남자 말고. 자 이거 이런 거 보니까. 어 세훈이 반칙. 일반 표정. 아니요. 아니요. 순수한 척했어. 순수한 척했어. 순수한 척했어. 동준이. 동준이 너무 무서워. 너무 반칙. 왜 질투해. 질투가 아니야. 아니요. 이게 진짜 많았다. 밥 먹고 싶다. 먹는 거? 다 왔습니다.